네, 2025학년도 고1을 위한 2022 개정사회과 교육과정 안내캐스트 메가스터디 통합사회 이하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08년도 친구들까지는 이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입학하는 09년생 친구들부터는 새로운 2022 개정사회과 교육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고 여러분들부터는 이제 09년생 친구들부터는 우리가 2028년도 수능 이제 굉장히 달라지는 수능을 여러분들이 치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09년생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09년생 이제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이고 09년생 아래에 그런 동생을 둔 그런 고등학생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 사회과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개편이 되는지 우리가 내신과 수능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골자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게 됩니다. 선생님이 근무했던 학교 중에 한 곳이 바로 이런 고교학점제가 이미 조금 도입이 된 그런 형태의 학교였는데요. 모든 학생들은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형태로 이제 많은 탐구과목이라던가 그런 과목들을 자신들이 직접 선택을 해서 그 선택과목에 맞게 이동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본인들의 진로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어떤 교육과정을 이제 기준을 셀 때 단위로서 그 기준을 매겼다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몇 학점을 이수하였는가가 그 졸업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점을 취득하고 누적해서 졸업하는 대학의 어떤 그런 제도와 비슷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수강신청을 해서 이제 고등학교의 수업을 들으시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내신이 5등급 체제로 개편이 된다. 선생님이 이따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보여드릴 테지만 원래 내신 체제는 이렇게 9등급이었습니다. 1등급 4%, 2등급 이렇게 상위 11%에서 7%, 그 다음에 3등급까지 이렇게 23% 이렇게 점점 누적이 되는 그런 9등급제였는데요. 누적이 된다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이전에 9등급제보다 좀 더 이렇게 경쟁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5등급제로 개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수능 개정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사회탐구 과목이 기존에는 9과목이 있었는데요. 이 과목들이 통합사회 한 과목으로 이렇게 모두 공통으로 치르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생님이 이제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이 있는 것처럼 내신의 변화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 9등급 내신 제도는 선생님도 물론 9등급 내신 제도 아래에서 고등학교를 이렇게 다녔지만 굉장히 사실 빡센 제도입니다. 이제 100명의 학생이 학교를 다닌다면 그 중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4명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세분화된 그런 9등급제였는데요. 그것이 이렇게 좀 보다 완화된 5등급 체제로 개편이 되어서 상위 10%가 1등급, 그 다음에 상위 우리가 34%까지가 이제 2등급, 이런 식으로 10%, 24%, 32% 이런 식으로 5등급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내신 경쟁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완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내신에 관련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이 내신이 5등급 체제로 개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수치상으로 여러분들이 부담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의는 있지만 어쨌든 상대평가였던 것이 절대평가로 바뀐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상대평가가 적용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통합사회 내용을 어떻게 공부해야지 내가 그렇게 바뀐 5등급 체제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수능은 여전히 9등급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상대적으로 내가 상위권의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재의 어떤 통합사회 그런 과목에서 이제 앞으로 통합사회 1, 2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런 내용의 변화를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지금 내용의 변화를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내용의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통합사회 내용은 개정이 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사회 단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9가지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 9가지 단원 안에 각각 이제 무슨 과목이 있냐. 윤리, 그 다음에 일반사회, 그리고 지리, 이 과목들이 지금 이 9단원 안에 공통적으로 융합되어서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단원이 총 통합사회 1, 2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10개의 단원으로 확대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용 요소가 확대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같이 보시면 지금 이 통합적 관점이라고 하는 첫 번째 대단원이 추가가 되었고 나머지 이제 9개의 대단원은 이렇게 밀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원래는 이 통합적 관점과 인간사회 환경과 행복이 이제 기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1단원에 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내용이 분리가 되어서 대단원 하나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큰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2022로 넘어갈 때 큰 내용 요소의 변화는 없고 그냥 이렇게 단원의 구분만 조금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변화는 크게 없다는 것이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골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능을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능 보시면 지금 원래는 이렇게 사탐과 과탐이 총 17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같은 경우에는 9과목 그래서 우리가 지리, 역사, 윤리, 일반사회 이 각 영역별로 이렇게 총 9과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1, 2과목 합쳐서 이렇게 8과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이 탐구과목의 응시체제가 어떻게 변하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안목적으로는 다 문의과가 존재를 하죠. 근데 그런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같이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학생의 수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 물론 통합과학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앞으로의 통합사회, 이제 수능을 염두에 두는 통합사회를 과연 이제 중3부터 이제 고1, 고2, 고3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조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출제 방향 예측. 사실 선생님은 이제 계속해서 고등학교에서 이제 좀 옛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통합사회를 내신으로 선생님이 계속 가르쳐 왔는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아무래도 조금 변별력 있는 고등학교들에서 일을 하다 보니 선생님은 이제 이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이 교과서만 놓고 봤을 때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쉽게 출제할 수도 있는 과목이지만 선생님이 근무했던 학교들에서는 좀 상위권 학생들, 좀 성적대가 비슷한 학생들이 이렇게 뭉쳐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내신을 굉장히 어렵게 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냈냐면 우리가 이 통합사회 과목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리 17%, 일반사회 47%, 그 다음에 질의 36%의 이렇게 비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실 우리가 한국사 과목 같은 경우에는 따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통합사회 과목에는 역사가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 그것은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되어도 역사 내용이 이렇게 통합사회에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학교 같은 경우 선생님이 근무했던 학교들 공통적으로 윤리 선생님, 일반사회 전공 선생님, 그 다음에 지리 전공 선생님이 각기 들어갔습니다. 통합사회가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수업을 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수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윤리 과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고2, 고3 수준의 윤리를 끌어와서 출제를 하시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일반사회 전공인데 일반사회 같은 경우에도 사문, 정법, 경제에서 어렵게 출제되는 고2, 고3 난이도의 문제들을 가져와서 출제하고 지리 역시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고1 통합사회라고 할지라도 학생들에게 변별력 있게 뭔가 문항을 출제해야 될 때는 고2, 고3 수준의 난이도를 이미 끌어와서 내신에서 출제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수능이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각 사회탐구 해당 부분에서 우리가 과목이 사실 통합사회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이 완전히 융합된 그런 성격의 과목은 아니고 말 그대로 1단원은 약간 윤리 중심이고요. 우리가 2, 3단원은 물론 윤리 파트도 있지만 지리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단원과 5단원은 완전히 일반사회의 단원 이런 식으로 좀 단원별로 과목이 구별이 되어 있는데 각 사회탐구 해당 부분에서 지금 현재 그 9과목 사회탐구 과목이 있죠. 그러한 과목들에서 출제되고 있는 수능 난이도 수준의 문제가 그 통합사회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출제가 될 것이라고 선생님은 예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5단원 같은 경우에는 경제단원이고요. 이 경제단원에서 우리가 수능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경제의 내용들 현행 경제의 내용들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로 합리적 선택과 그 다음에 이제 무역원리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 역사 이렇게 일부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수능에서 치러지는 그런 현행 경제에서 자본주의의 역사 관련 내용, 합리적 선택, 그 다음에 무역원리와 관련된 그런 계산문제가 지금 고3 수능에서 출제되는 난이도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윤리파트, 그러니까 윤리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행, 생윤과 그 다음에 윤사 정도의 난이도로 그 다음에 일반사회 같은 경우에는 현행 사문, 정법, 경제에서 통합사회에 해당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문 같은 경우에는 문화파트, 그 다음에 정법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권, 그 다음에 인권 이런 파트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말했던 부분들이 수능 난이도 수준으로 어렵게 출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리 같은 경우에도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에서 현재 지금 수능이 출제되고 있는 그런 난이도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겠죠. 물론 우리가 이제 정확한 것은 24년도 하반기 수능 예시문항을 교육부 차원에서 이렇게 공개를 한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사회로 과목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신처럼 5등급 체제로 가지 않아요. 아무래도 전국 차원에서 응시자 수가 많기 때문에 9등급 체제를 유지하면서 통합사회 수능을 보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윤리, 일반사회, 그 다음에 지리파트 이런 각 해당 부분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통합사회를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을 선생님이 그렇게 변별력 있게 문항이 출제되는 학교들에서 가르쳤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강을 이렇게 런칭을 했다 보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윤리, 그 다음에 일반사회, 지리 이러한 파트들 모두 여러분 통합사회 교과서와 그 다음에 선생님의 그런 통합사회 교재 간에는 좀 이렇게 간극이 큽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이 통합사회 교과서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도 그냥 간단하게 한 줄, 두 줄 정도 언급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좀 제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학교에서는 변별력 있게 문제를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 수준에서 결코 문제가 나오지 않아 고2, 고3 수준에서 출제되는 학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학교들에서 근무를 했다 보니 이제 그런 학생들의 시험 대비를 완벽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고2, 고3 수준의 내용들도 선생님 교재에 이렇게 다 담아놨어요. 선생님은 물론 이제 내신을 대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겠지만 갑자기 선생님이 작년 이제 하반기에 그렇게 교육 과정이 통합사회를 수능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준비했던 것이 좀 이렇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어렵게 학생들을 가르칠 준비를 했던 것이 결국 헛된 수고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단순히 선생님의 강좌라서 이렇게 홍보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퀘스트를 보고 다른 선생님께 수강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선생님이 이렇게 선생님 개념 강좌에서 다루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아 나 통합사회로 수능 보니까 이제 쉽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전부 다 오산이고요. 그래서 현재 그런 수능 난이도 수준의 문제가 출제될 것은 뻔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영역들에서 선생님이 선생님 개념 강조해서 가르치는 만큼의 난이도로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교과서, 현행 문제집 이런 걸로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공부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어느 다른 학원들이나 이제 다른 이제 어떤 홍보자료들에서 이렇게 홍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수능을 이렇게 치러질 예정이기 때문에 17과목을 이렇게 모두 다 공부해야 돼. 뭐 물화생지 그다음에 사탐아홉 과목을 다 공부해야 돼. 여러분 이거는 과다광고고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합사회에서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예를 들어서 윤리 같은 경우에는 생윤, 윤사 수준으로 일반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문, 정법, 경제 수준으로 우리가 지리 같은 경우에는 한지, 세지 수준으로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 당연히 상대평가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통합사회 과목이 이렇게 수능 과목으로 변모한 만큼 그러한 수능을 대비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내신 대비도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사회로 수능을 보게 된다는 선생님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회과 교육 과정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삼아서 선생님의 개념 강좌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신다면 아실 거예요. 아, 이 지금 이하나 선생님의 그런 개념 강좌나 문제풀이 강좌가 현행 고1 수준에서 멈추는 것은 아니구나. 아, 정말 실제로 더 이렇게 어렵게 출제가 됐던 그런 학교들을 대비해서 어렵게 대비를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 삼아서 들어보시고 아직 그래도 고등학교 입학까지는 2025년도 고1 학생들에게는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천천히 우리가 중학교 생활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이 통합사회 대비도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요약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선적으로 고규학점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대학에서 수강신청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점 이수를 하셔서 졸업을 하시게 되고요. 두 번째는 내신이 5등급 체제로 변화한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은 1, 2 과목으로 분류가 되나 이는 학기제 도입에 따른 것으로 내용 요소의 변화는 거의 없다는 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통합사회가 수능 과목이 되는데 이 수능 과목이 되는 통합사회는 이렇게 윤리, 일반사회, 질의 과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각각의 퍼센테이지도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해당하는 부분에서 수능에 해당하는 그런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될 것이 예상이 된다라고 선생님이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작년 1년 동안 런칭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강사이지만 내가 정말 변별력 있게 문항이 출제되는 학교들에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도 1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교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제를 가지고 선생님도 올해 1년 동안 더 개정하고 보완을 할 방침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먼저 통합사회, 앞으로 이제 수능에서 출제가 될 텐데 이 부분 미리 선행하고 싶어 라고 하는 친구들 선생님 교제로 공부하셔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이렇게 좀 선생님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결국에 교육과정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은 상대평가인 만큼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잘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중학교 3학년이고 3년이 넘는 이렇게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2028 수능까지 함께 통합사회 공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의 퀘스트는 마무리 드리고요. 우리가 나중에 내년에 이렇게 고일 때 선생님 강좌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강좌에서 보도록 할게요.